여러분 즐거우신가요? 네! 진짜 감사합니다. 저희가 방금 들어놓았던 곡은 아이리만 곡인데요. 그 다음 곡은 사실 마지막 곡이에요. 너무 아쉽죠? 그러니까 저희 마지막 곡인 만큼 저희가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곡을 준비해왔어요. 무슨 곡일까요? 클로우도 정말 좋은데 같이 놀 수 없으니까 라이어라이어라는 곡을 준비해왔어요. 혹시 라이어라이어라는 곡 안에 계신가요? 진짜 멋진 분들만 모였네요. 라이어라이어를 보여드리기 앞서서 저희 한번 라이어라이어로 포인트 한번 배워볼까요? 라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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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 먼저 다들 손가락 위로 엉콩을 만들어주세요. 와! 아저씨다! 아저씨다! 아! 귀여우세요! 아! 귀여우세요! 아! 아! 안무를 하면서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지켜볼 테니까 꼭 해주셔야 돼요. 알겠죠? 준비됐죠? 네! 와! 와우! 엄청이네요 정말. 열정이 대단하시고 보니까 준비가 된 것 같으니까 저희 한번 라이어라이어로 해보시죠. 네! 네! 많이 많이 즐겨주세요. 네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